안녕하세요. 오늘은 촬영을 하지 않을 때 외출을 할 때 하는 메이크업을 너무 궁금해하셔서 대충이 아닌 것 같겠지만 대충 하는 이 메이크업을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보면서 이 누즈 치크와 립을 50% 반값 마켓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영상에서 되게 잘 사용을 하고 꿀팁 같은 것들도 알려드리다 보니까 언니 때문에 누즈 자꾸 관심이 가가지고 구매를 결국 해버렸다. 하는 제티들이 많아서 빨리 가져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반값 마켓을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시작! 지금 베이스 브로우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마켓을 안 한 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사실 오랜만이어서 제품이 좋고 진짜 제가 자주 쓸 제품이어야 하는 게 1순위였는데 1순위도 충족이 됐고 마켓을 할 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도 메인 구성이 반값이라 누즈랑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최근에 계속 사용한 게 마켓 빌드업은 아니었어요. 진짜 좋아서 사용을 한 거였기 때문에 진짜 찐으로 마음에 들어서 영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다. 사용한 영상들 보시면 꿀팁들도 되게 많이 알려드린 영상이었기 때문에 남색깔 아이라인을 눈두덩이 가운데에만 그리고 마켓을 할 만한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건지도 좀 테스트를 해본 거였고 제 데일리 메이크업은 정말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쓰는 마스카라는 다 볼륨으로 쓰는데 얘는 완전 롱래쉬로 되거든요. 제가 최근 몇 달간 꽂혀서 계속 쓰던 누즈 치크입니다. 일본 여행 때도 챙겨갔었고 주근깨 메이크업에 진주 코어 메이크업 평소에도 계속 쓰고 있던 리퀴드 치크예요. 누즈 치크는 제형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데요. 리퀴드 케어 치크는 요즘 유행하는 텐한 느낌을 은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질진저 회끼가 있지만 탁한 느낌이 없는 안개 낀 듯한 핑크 컬러의 피그포그 정석 복숭아 너무 노랗지 않은 핑크빛이 감도는 피치 컬러의 페일 블라썸 핑크가 가미된 살몬 코랄 컬러인 포피 브리즈 색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투명하게 발색이 되는 베이지 컬러의 베일베이 채도가 약간 있는 라벤더 핑크인 뮬리보울 핑크에 자두에 과즙을 더한 듯한 플럼팟까지 생기는 일곱 가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주근깨 메이크업 때 쓴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피부가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듯한 스팀광을 내줘요. 여태 나온 속광 블러셔의 광까지는 원하지는 않는데 리퀴드 치크를 썼을 때 수분감이 마르지 않는 느낌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뭉침 없이 발리는 건 물론이고 스킨케어 효과도 있어서 피부에 수분감이 실제로 더해지는 게 장점이에요. 리퀴드 케어 치크가 스팀광 치크라면 무스케어 치크는 솜털 치크예요. 무스케어 치크는 네 가지 컬러예요. 화사한 고명도의 화이트 라벤더 컬러의 타로무스 복숭아빛을 가득 머금은 듯한 핑크 타퍼 텐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누디한 진저 컬러의 누디둡 뮤트하고 차분한 느낌의 말린 장밋빛의 모브솔리드 복숭아 겉 표면처럼 보송하게 마무리되어서 피부 요철이 정리되는 제형 이런 제형은 덧바르기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얼룩지지 않냐는 댓글이 있었는데 얼룩지지 않는 맑은 발색이 되고 리퀴드 케어 치크와 마찬가지로 보습력도 신경 쓴 블러셔라 각질도 진정돼요. 네 가지 컬러 중에 제가 유독 자주 사용했던 코코초픽은 1호 타로무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 포피코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색조를 쓸 때 봄통색과 다르게 피부에만 올리면 색조가 좀 더워지고 텁텁해지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더워지는 텁텁해지는 색감을 잡기 위한 블러셔 코렉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아마 제가 처음일걸요? 아마 제가 알아낸 걸걸요? 프라이머처럼 발색도 더 잘 되게 해주고 수분감이 있어서 덜 건조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게 피부가 답답하지 않은 제형인데다가 컬러끼리 믹스해서 썼을 때도 예쁜 색감을 내기 좋은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치크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튀는 색이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믹스 매치해서 쓸 수 있거든요. 저는 리퀴드 케어 치크랑 무스 케어 치크를 섞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제형은 달라도 이렇게 잘 섞이고 시중이 없는 진짜 오묘한 색감이 나와요. 보통 리퀴드 치크들은 특히 지성인 분들 금방 날아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리퀴드 치크인데도 착색이 있어서 지속력이 좋아요. 이게 또 그리고 마치 물감 조색하듯이 섞는 비율에 따라서 또 다른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묘미인 것 같아요. 베이스가 밀리거나 망가지지 않고 은은하게 물들이듯이 발색이 되는 포뮬라라서 아우 너무 예쁘다. 왜 컨실러나 파데 쓰기 전에 파데 브러쉬를 쓸 때 여기에 파데를 잔뜩 먹여두고 바르면 더 부드럽게 피부에 착 붙여서 바를 수가 있잖아요. 루즈 치크도 리퀴드나 무스 제형 상관없이 퍼프에 잔뜩 먹여서 이렇게 퍼프에서 뱉어내는 양으로 바르게 되면 양 조절도 더 편하고 베이스가 벗겨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존이 있죠? 이런 데 발라주기도 되게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색감으로 콧대에 발라주면 지금 딱 느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 바르자마자? 남은 잔량으로는 코끝에도 발라주고 립도 치크처럼 두 가지 제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술에서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현상 없이 편하게 바르기 좋은 무스 립추얼 6가지 광이 무겁게 겉돌지 않고 속부터 수분감이 꽉 찬 탱글탱글한 가벼운 광택감이 있는 케어 립추얼 9가지 일본 갔을 때 브이로그에서 내내 바르고 다니던 게 무스 립추얼 플럼미를 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위에 케어 립추얼 핀베리를 올려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립추얼 라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냉기립 라인이 미쳤어요. 포피코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색조를 올렸을 때 따뜻하게 발색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블러셔 코렉터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립에는 그런 컬러 코렉터 효과를 줄 수 없는지 많이 방법을 강구를 하고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신상 컬러인 C00 코드네임 콜드 모든 컬러의 색 온도를 낮춰주는 제품이에요. 쿨한 색조를 발랐는데도 미지근해져서 좀 제대로 된 쿨한 색감을 내고 싶을 때 이 코드네임 콜드랑 같이 바르니까 확실히 바른 립 컬러가 더 차가워지고 같은 리퀴드 제형일 경우에는 애초에 섞어서 위에 발라주거든요. 저는 케어 립추얼 5호 쿨베이브 발라줄 건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미지근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팁 계속 바르다 보면 여기에 섞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립 브러쉬로 떠서 바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걷어내서 이렇게 조금 더 컬러가 밀키해져요. 그리고 일부 글로시 립들 시간이 지나면 속 건조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수분감이 있는 광택 립이라서 속 건조가 전혀 안 오더라고요. 사용을 해봤을 때. 케어 립추얼은 수정 메이크업 할 때 각질이 부드럽게 불어서 물티슈로 닦아내면 각질이 싹 제거가 되어가지고 덧바르기 좋은 제형이에요. 지금 물티슈로 닦아 냈는데 약간 여기 그... 뭐라 해야 되지? 수분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립 수정을 할 때 속 건조 때문에 각질이 일어나서 립 컬러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스트레스였던 분들에게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가볍게 해보면서 제가 꽂히면 한 제품만 주고 장창 파고 들고 쓰는 거를 제티들은 다 아실 텐데 요즘 꽂힌 이 누즈 치크와 립을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진짜로 마켓을 하게 되어서 찐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즈 반값 마켓 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인데요. 무스 케어 치크 4개 세트 리퀴드 케어 치크 7개 세트를 각각 50% 할인된 가격에 파는데 이건 메인 구성이고 더보기란에 적어둘 다른 구성들은 1 플러스 1도 있고 단품으로도 누즈에서 처음 선보이는 할인율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증정품들도 있는데요. 1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트라이얼 키트 2만 원 이상은 미니 립추얼 그리고 5만 원 이상은 제가 누즈팀에 정말 정말 귀찮게 계속 수정 요청을 드려서 함께 제작을 한 이 파우치 이 누즈 트레이드마크인 베리블루 컬러의 사각 파우치를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랑 같이 쓰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티들한테 좋은 구성으로 선보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티들도 좋은 가격에 마음에 드는 제품들 잘 구매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